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리아 저자들의 성경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상징을 담은 책 믿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시리아 저자들의 성경 읽기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작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시리아 작가 사루게 야고부의 타마르에 관한 운문 강론입니다. 야고부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삶을 간단히 다루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루게 야고부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시리아인 에프렌과 페르시아의 현재 아프라하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초기 시리아 저자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451년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쿠르탐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고부는 3살 무렵 추길의 부모와 함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물을 받아 마셨고 그 이후 하느님의 특별한 재능이 귀에게 내려 그때부터 운문 강론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전승은 물론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야고부의 작가로서의 재능이 어린 나이부터 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사목자로 일하며 사룩 지방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강론을 펼쳤고 67살에 사룩의 주교로 임명됩니다. 그는 주교로 봉사하다가 3년 후에 이른의 나이래 세상을 떠납니다. 야고부는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문 강론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운율에 맞추어 쓰인 강론으로 전례 중에 신부 또는 부제에 의해 운율에 맞추어 암송되거나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운문 강론들의 주제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로 오늘 다룬 작품 역시 창세계의 유명한 인물인 유다와 그의 며느리 타마르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부의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소재로 삼은 성경 구절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타마르를 둘러싼 일종의 스캔들을 그립니다. 유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마다르는 에르, 둘째 아들은 오난, 그리고 셋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타마르는 마다들 에르와 혼인한 가나한 여자로 곧 유다의 만며느리였습니다. 에르와 타마르가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에르는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따르면 형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죽은 이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동생인 오난은 타마르와 혼인하였으면서도 일부러 잠자리에서 정액을 바닥에 쏟아 타마르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을 죽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죽자 유다는 셀라가 클 때까지 타마르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내심 유다는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될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성인이 되어도 타마르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타마르 역시 유다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식 없는 과부의 처지는 무척 비참하였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타마르는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 창녀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앉아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타마르의 계획대로 그녀와 동침합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 동침의 대가로 새끼염수 한 마리를 제안하고 타마르는 그에 대한 담보로 인장과 줄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그 일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나중에 유다가 염소를 보내려 그녀를 찾았지만 아무데서도 타마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 후 타마르는 임신하였고 이를 알게 된 유다는 며느리를 화형하려 합니다. 타마르는 사람을 시켜 유다에게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세 가지 담보물을 보냈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유다는 화형을 중지시키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타마르는 쌍둥이 페레치와 제라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독자들에게는 타마르의 재치있는 생존기 정도로 읽힐 수도 있지만 고대의 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레위기 20장 12절에 따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했을 경우 둘 모두 사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어느 적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타마르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도 그녀와 유다 사이의 아들 페레치는 역대기 1권 2장 4절과 마테오복음 1장 3절의 다윗의 족보에서 언급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읽는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야고보는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진정한 의미에 주목할 것을 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가 이 작품에서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던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독생자의 신비로 가득한 모든 이야기들은 오 분별력을 가진 이어 큰 사랑으로 이를 들어야 합니다. 만일 사랑이 그대의 귀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또한 말씀에게도 그대의 들음으로 향하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타마르의 이를 듣지 않는다면 현명한 여인은 오직 비난받아 마땅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신비를 듣기를 기과하는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는 이것에 영광을 돌리리라. 하느님의 영이 성경에 둔 모든 말씀들은 부여함으로 가득하고 책들 안에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네. 야고보는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를 믿음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야 하고 오직 그렇게 할 때야 이 사건의 진짜 의미 곧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 본문 내용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여 청중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합니다. 타마르의 보증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네. 어떻게 신비들이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녀에 의해 숨겨져 있었는가를. 교차로로 왔을 때 그녀는 누구를 닮았고 현명한 여인은 그곳에서 어떤 형상을 그렸는가. 이는 바로 타마르와 교회 모두 구세주를 갈망하였기 때문이라네. 타마르는 가르침을 주며 교회를 위한 길을 닦았네. 교차로에서 세상의 구세주를 찾고 또 구세주로부터 새 담보물을 받으라는 가르침을. 그녀가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반지와 지팡이와 너울을 그분으로부터 받아 그것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숨겨야 했네. 믿음과 세례 그리고 빛의 십자가 그녀를 개엔나로부터 구원할 새의 증거들을. 의로운 유다 그가 자기 양들을 보러 왔을 때 그는 교차로에서 타마르를 발견하고는 그녀 쪽으로 향했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은 양들 곧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그분께서 계시던 곳으로부터 내려오셨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 것이 되기를 바랬네. 교회는 구세주로부터 담보물을 받았네. 믿음과 세례와 빛의 십자가를. 보라 이것들은 교회에 의해 놓이고 온전히 지켜졌는데 이것들을 통해 그녀가 대심판의 불길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운 심판관이 대심판대에 자리잡고 앉으시고 민족들과 세대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분 앞으로 들 때 그분께서는 반항하는 자들을 불기로 심판하시면서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이들을 거슬러 판결을 내리시리라. 하지만 그분께서 불길로 심판하시려 교회를 부르신다면 그녀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새 증거들을 꺼내 보이리라. 그녀는 지팡이 고 십자가를 내보이리니 불이 그것에 부끄러워하리라. 불길을 꺼버릴 세례를. 믿음은 임금의 반지. 심판의 불은 그것을 두려워하네. 그것이 안하무인인 자들을 거슬러 불을 밝힐 때. 반지는 타마르를 위해 믿음은 민족들의 딸을 위해 불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꺼버리고 지팡이는 타마르를 위해 십자가는 민족들의 딸을 위해 서서 그녀가 타지 않도록 불길 속에서 그녀를 구원하네. 만일 타마르가 너울을 숨긴 덕분에 그것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였다면 세례를 통해 얼마나 더 명백하게 빛의 신부의 결백이 입증되겠는가. 야구부는 유다와 타마르의 사건을 완전히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야구부에 따르면 타마르의 행동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타마르가 유다의 핏질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예형인 타마르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원합니다. 이어 그는 타마르와 유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예형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곧 고대의 이 사건은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앞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구부는 이 사건이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신비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야구부가 제시하는 도식은 단순합니다. 그는 유다를 그리스도에 유다가 보러 간 양들을 사람들의 대응시키고 타마르를 빛의 신부인 교회에 대응시킵니다. 타마르가 받은 세 담보물 곧 반지와 지팡이와 너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세 가지 믿음과 십자가와 세례에 대응합니다. 참고로 야구부는 타마르가 반지와 지팡이와 너울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시리아 성경인 페시타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너울을 의미하는 시리아와 단어는 슈시포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바라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 쓴 너울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마르에게 내려진 화형은 마지막 날 모든 이들에게 내려질 불의 심판을 말합니다. 타마르의 행동은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다와 타마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큰 신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타마르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먼 훗날 존재할 교회에게 다시 그보다 더 먼 훗날 존재할 심판을 피할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마르가 기질을 발휘하여 화형을 피할 수 있었고 그녀가 가진 새 담보물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한 것처럼 그 외 역시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담보물 곧 리듬과 십자가와 세례를 간직하여 마지막 날 있을 불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현명한 여인 타마르를 빛의 신부인 교회 역시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아래 숨겨진 신비이며 타마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시리아 저자들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성경이 문자적 의미 아래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리스도 교적인 렌즈를 통해 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들에게 모든 사건은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형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독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 역시 그리스와 교회를 미리 보이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독자는 구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성경 본문들을 통해 시리아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